하아 모임, 취뿔, 화재, 불표된 회의들 오늘도 정말로 수고했어 정말 아살자가 보면 항상 쉽진 않더라고 그래도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넌 정말 예쁜 소중한 그분의 선물 가끔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걱정 마 주님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말할 수 없이 기쁨과 축복이 내게 넘칠 거야 정말로 진짜 우리 유빈님 생일 축하해 네